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6시 15분? 미리 와서 자리도 한번 보고, 소음영 전후 자리로 예약을 했는데, 그렇게 울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걱정을 많이 해서, 엄청 많이 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인원을 정한 건 아니었어요. 공고에 현장 하실 분들은 그냥 오세요.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1일 종료, 지금 7시도 안 됐어. 지금. 찍어도 돼요? 네, 찍어도 되는데. 아니, 얘기하세요. 불편하면은. 전 모자잉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도 전 여기만 보자. 왜 되냐면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저는 사과 없어요. 저는 제작, 제작사는 뭐라. 어디 보여줬다고요? 전 하남에서 왔습니다. 나이가 72년생입니다. 미혼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수능 보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 아니요. 지금 실시간이 아니죠? 실시간 아니에요? 이거 라이브 아니죠? 라이브 아니죠? 오늘 자기 주최해주신 사장님께서, 좋은 가슴과 함께 건배 제외하고. 건배사 한 번 하시죠. 건배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은 날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화이팅. 화이팅. 한가위 밴트. 한가위 밴트가 되게 당겨서. 갑자기 한가위 밴트가 왜 나오지? 6,9년 된 형님. 호기 한 번.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요. 파급만의 영상을 보면서. 배지 많이 먹어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발토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플이세요? 두 분이? 커플 아니에요? 누구 누구 누구? 오늘 너무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 홍민아, 팬민아 나 얼굴나오면 안돼요? 아니, 그럴 수 없어. 반갑고 화기애애 형님의 유채단을 정말 사랑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1년 반 정도 된 구독자고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애가 1살 문경종이라고 합니다. 오, 문경종이다. 여러분들, 저기 동생 부었밥 나도 오늘 김수생에 힐링이 되네 너무 무서워 아니, 같이 파이팅! 술 다 먹어도 되겠다 술을 먹어도 되겠다 나는 괜찮지 진짜? 진짜? 많이 안 먹었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한조금! 뭐야? 10만원? 와아 천감치니까 천감치 우리 천감치 체벌 100만 천만 V! 뒤에서 피가 나는데 근데 10만원 산조해서 피 정도는 내가 이해한다 뭐야 또 와 원호 아 총무 오늘 어떻게 이 정도면 괜찮겠어?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모자라면 내가 낼게 대한반도 모자랄일이 없어 대한반도 모자랄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진짜 여러 방금 와우 멋있다 멋있다 머리 형 타워야지 타워야 된다고? 오우 그래서 질문 타지맨에게 구독자란? 나의 근본이지 근본 구독자가 없으면 유튜브의 의미가 없어져 맞습니다 너무너무 사랑 해야되고 잘한다 잘한다 잘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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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맨 하트맨 굿 그렇다 adds 오우 막 와 Sof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